이미 조합 구성이 이런 식으로 됐으니까 공격적으로 한 번 밀어붙여 봐야 될 텐데 자, 오늘 화면에 나오겠습니다. 약간 틀어서 밸런스 형으로 좀 갔다는 느낌도 있어요. 니신이 뭐 시간이 지나면 좀 유통기한이 있다라는 평가를 듣긴 하지만 사실 바이만큼은 아니거든요. 바이가 오히려 훨씬 더 극단적인 측면이 있어서 경기는 어떻게 진행될지! 2023 월드 파이널 첫 번째 세트! 여러분의 뜨거운 박스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운파는 뭐 지금까지 덕은 잘 피했습니다. 여차하면 매혱다 이군요. 예! 어, 연기야! 네, 고파! 데미지로! 네, 더 깊게 들어가기엔 좀 불안했죠. 그렇죠. 잘 빠져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이미 대단한 이득을 좀 봤습니다. 밀어주는 상황이 나오면서 마오카이도 좀 편해졌고요. 정면없는 아리암 보이는 돌인데요. 오! 뒷쪽에서 글린 전진! 네, 밀어내기! 네, 매우고 끊긴 했지만 이거 잡힐 확률이 높아요. 예! 계속 쫓아오면서 때리기 때문에 겔프는 없고! 아, 퍼블 나옵니다. 결국에 속의 블루 쪽 화정에 들어갔던 과정. 아, 웨이웨이가 저 뒤로 빠져있는데요, 현재까지는요. 정말 먹어야 6렙 패다 뭐 그런 콜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 거의 전력 먹을 수 있겠는데요. 네, 그렇게 돼요. 그냥 먹었고요. 저기 있는 독두커비가 쉽게 잡히는 친구가 아니에요. 그럼요. 오! 닭게치 노리고요. 닭게치! 닭게치가 먹으면 광장 걸지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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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마오카 이제 6렙 찍고 오거든요. 근데 이미 상황 끝났죠, 일단? 맞습니다. 그럼요. 이건 엄청난 득점입니다. 맞습니다. 전력 먹고 나이스! 그래서 그걸로 끝내지 않았고요. 웨이웨이가 위로 가보는데요. 자, 재룩트 느낌 있겠죠? 어, 대세안에 가서 아무것도 모르고 봅니다. 네. 여기다 죽겠어요? 아, 그래서 영국이 기억 안 돼요? 여기다 죽겠다. 야, 이게! 이게 전멸! 안 쏘야 되나요? 안 쏘요! 이미 너무 많이 이제 콤보가 들어가버려서. 그리고 지금 이제 용 타이밍이 됐다. 자, 오너와 함께 캐리어 구마유 씨가 때리고 있습니다. 용, 뽑아내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은 T1의 전성기라고 보는 게 맞아서 이럴 때 웨이웨이도 입장에서도 어설프게 덤비다가는 그때 일어서다가는 아예 게임이 더 박살이 나기 때문에 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너가 웨이웨이 뒤를 따르고 있어요. 탑 2대2 싸움 자체는 확신할 수 없어요, T1도. 어? 요거는 콤비네이션이 없어도 아웃타이드 더욱 빠르게 누르면서 반이 스킬 영께 제대로 들어갔는데요. 두킬 영께 자동으로! 아웃타이드 더욱! 아웃타이드 더욱! 어, 좀 위험한데요? 이게 좀 아들아들 하기는 했는데! 애초에 어떤 메이킹이나 변수를 만들지 못하면 자체적인 배수는 낮은 편이에요. 그러면 테리아가 햇빛점! 탑쪽으로 호응하면서 아터스가 전멸 있긴 한데 유착하여 어차피 계속 때리며 각은 좋아요! 잡을만합니다. 그리고 길포이트 이완이면 요리에 주는 게 좋죠? 네! 자, 두고 먹었던 아웃타이드는! 마스터카드 어키아는 라인드 지표 나오게 해서 좀 때렸습니다! 마오카이는 쫓아들어가서... 왜이래? 앞바닥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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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가 폭탄폭거리! 그리고 페이크가 왔는데... 어떻게 치기가... 마오카이가 저기로 도망가는 걸 어떻게... 쫓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마오카이는 이미 멀리 가서 처형될 것 같고... 너무 뭔가요? 너무 뭔가요? 툭만 건드려주면... 아... 아 버프도 있는데... 원래 뭐 마오카이가 처형되고 미신이 살아있었으면... 어차피 오브젝트... 빨리 먹어야 된답니다! 궁 오기 전에 궁... 빨리 나왔네요! 자, 먹었고! 요네가 들어갔어! 요네 궁극기! 그래도 코시 빨리 들어가고... 일단 그래도... 이것저것 빼긴 뺐고요... 근데 이러면서 또 용 준비도 바로 해야지... 마음 아플 수 있겠거든요? 아 용은 내주는 그런... 보영생가 보죠? 자 서로 좀 막... 그럼 한번 가운 자격이! 한번 뜯어볼까요? 개자워! 아 요거요거요거요거요거요거! 아 막다! 아... 아... 저게 살아! 자웅은... 본인도 나왔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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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가 막히게 남아왔대요? 그러자 웨이페이까지... 자오가 상관 상관과 상관과 다른국을 받습니다! 네... 아직 요네 궁극이 있었기 때문에... 제욕이 감동범위가 기가 막히고 나왔고... 아... 아... 아니 LPL을 고전형으로 찍어누르는게 누구입니까? 지원이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한타도 좋고 사이즈도 좋기 때문에... 어... 너무 적절하게 성장이 잘 됐으면... 그렇죠... 어... 네... 살짝 위험한데... 정멸이 없긴 한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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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엠은 BronzeBGP는 윗트에서 억울한 것 같나요? 예... 근데 원 Aquíkas hopefully 도는데... 제욕에서 드리는 걸쭉쭉! 왜 진지한 거야... 히힛도 윗트립으로 해요... 히힛 드립으로 해요... 히힛이 히힛이 됐고...? 이러면 뒤로 버리면 되거든요... 아니... 아니... 어떻게 보면 돼요... 어디 다 담아나가 있었어요? 아예 나 담아나가 있었어요... 왠아졌어! 이... 국마유치의 미친 드립을... 그렇죠... 저는 포기해서 닿 Definity 보고 있었거든요... 말아 드리면서 여기가 나오고 이러면 대박 낫죠 일단 에이스 띄우고 바로 바로까지 갑니다 구마유씨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버스트하면 숱도 나오거든요 아 그럼요 칼리 아닙니까 150골드부터 칼리 꽉 그걸 살았어요 구마유씨 그렇죠 칼리스타가 견멸 없는 거 체크했던 웨이브게임이 과감하게 시도를 해봤는데 구마유씨를 쫓아갈 수는 없었어요 역시 구마유씨는 월드가 천질이에요 그렇죠 사이드에서 힘을 쓸 수 없다는 얘기는 네 운영적으로 계속 휘들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T1이 그럴 때도 게임을 굉장히 잘하거든요 상대 운명의 부속도 있기 때문에 캐리아 선수의 적극적인 움직임도 프롬이 되고요 류신 들어가서 핑크 예 차고 그냥 반대로 차고 예 홀로 웨이웨이에 구하는 데 오 아 근데 진짜 오 오 비염해 보이긴 했는데 진짜 안죽긴 하네요 비관리하면서 미드에 있고요 이렇게 잡아도 워낙 속도가 빨라서 아 먹는 척하면서 그 부분은 보내 놨고요 잘 큰 운명은 그냥 아무것 같다 알 수 있습니다 솔룡했고 이제는 바론까지 먹여줄 수 있습니다 다 두면 어차피 못 이긴다 라고 생각할 거에요 웨이버로 근데 이거를 막 바론을 줘 작전인가요? 속도가 이미 전선이 밀리고 아까 마오카이를 쫓아낸 플레이가 진짜 좋았죠 그렇죠 애쉬의 끝기 속도도 많이 됐었기 때문에 요네 어떻게 막을 내? 왼쪽으로 어떻게 막을 내?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네! 모델을 불과 틀어내고! 제우스! 너를 계속하면 됩니다! 제우스가! 너를 계속하면 돼요! 신의 강림! 자, 위에서 좌우 커트! 깔끔합니다. 에이스! 30분째 초반입니다. 벌써 만원 2천자 벌려놨고요. 막으로 나올 선수가 없습니다. 자, 쌍둥이 두 개 달리고 자, D1! 웨이브 게이밍의 첫 번째 넥서트를 파괴하면서 견적이 나오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웨이브 게이밍이 그리고 더샤이가 견적이 처음에 됐던 것 같아요. 그냥 할만해! 상대로 요네 할만해! 사실 모으기는 안 된다고 해도 난 할 수 있어! 우린 할 수 있어! 후전전에 두고 리신이 전면 소재할 때 내가? 우리 아리 좀 갈렸어. 나 타짜가 안 좋긴 하다. 괜찮아? 아, 나한테. 괜찮으면 당길게.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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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가시죠. 다시 가. 나? 라인밀akin. 라인 밀케대, 라인 밀케대. 자, 계속 잡았다. 나이스абат подоб Adams2 만 tornar 사라 Rifkin이! 그러네요 계속 때리는 모습이 있었고 그러다보니까 골드적인 법분에서도 10분 아래부터는 항상 튀어지고 있습니다.